알겠습니다 네, 이게 제 공식 팬카페의 이름이 파라다이스인데요 그죠? 제가 파라다이스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글이 좀 있어요 이 뭐라... 밥은 먹었냐? 뭐 먹었냐? 라면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아이고야... 다 못하면은... 저 어떻게 삽니까, 제가? 이런 글들이에요 예, 이제... 다들 이제 저를 조금 아들처럼 생각을 해주시니까 이제 그런데...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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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근데 오늘 구매들은 파라다이스에서는 오늘 우리 엄마들이 많이 안 오셨는갑다 아하하하하하하 무슨 말이야? 아... 누구의 아들만 왔어? 내가 제일 요한이네 하하하하 이 땀? nder 하나도 전부 다 창 climbing 것 같아서tir 편악이도 해줘 에ㅜㅜㅜ 그 SCHOOL ine... 오yi 오빠랑 동생들한테 별다란 노래 하나 불러주고 싶은데 불러도 됩니까? 반갑습니다. 저는 음악 주세요.